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시흥 혁신기술 테스트배드 시흥 시흥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을 향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를 만듭니다 삶을 바꾸는 스마트 도시 시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뭐? 로봇이 공원을 순찰한다고? 올해 3살인 골리는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야 배구 생명공원 일대를 순찰하는 첨단 보안관이지 횡단보도가 굉장히 똑똑하네 AI 안전운전 도우미 사업이라고 들어봤어? 지능형 CCTV로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를 감지한대 신야 안전 기가 서비스 마중 들어봤어? 시흥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 사업 중 하나야 마중 앱 하나면 자율주행 셔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가로등 주변의 밝기나 움직임을 감취하고 자동으로 조도를 제어하는 스마트한 가로등이야 IoT 네트워크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도 한데 시흥에선 어린이집 공기도 걱정 없다니까 아무리 뛰어놀아도 먼지가 안 나서 좋아요 스마트 환기 시스템은 정황동 어린이집 6곳에서 이미 효과를 입증했단다 어르신 건강관리도 스마트하게 할아버지 시흥 케어존에 손가락만 올려놓으시면 몸의 다양한 건강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해줘요 또한 인지정서 케어와 생체 데이터 측정은 AI 홈로봇과 스마트 밴드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혁신기술 기반 스마트 도시 시흥 일상의 작은 혁신기술이 모여 스마트 도시 시흥을 만들고 시흥 같은 도시가 모여 세상을 똑똑하게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